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압박도 있었습니다. 모든 국민들 그리고 여야도 지금 검찰이 현안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미흡하게 하고 있다.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 수장이 김오수 검찰총장인데 윤 당선인 측에서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 라는 발언이 나왔죠. 그런데 김오수 총장은 난 내 임비 다하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김오수 총장 대장동 사건 수사 믿어달라더니 아무런 성과 없다. 정말 공명정대하게 수사할 각오와 자신 있으면 이미 채우는 것.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 결정해라. 물론 권성동 의원의 발언에도 전제가 달렸습니다. 자신 있게 수사할 수 있으면 이제라도 임기를 채우고 수사해라. 하지만 지금처럼 질질 끌고 아무것도 안 할 거면 있을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촉구인 겁니다. 이에 대해서 김오수 총장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인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 임기시키겠다라는 거를 시사한 바 있죠. 검찰공화국 만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에서는 비판했습니다. 박주민, 검찰의 중립과 독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작 총장의 임기 보장 안겠다.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들여다보면 이건 대장동 수사를 현 검찰, 김오수 검찰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도 맞닿아 있는 복잡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난 국감 당시 당시 아당이었던 국민의힘이 김오수 총장에게 항의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수사의 기본은 압수수색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장동 사건은 전부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성남시청을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철저하게 성역 없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고요.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수사를 빙자한 봐주기지. 증거인명행위를 하라, 그리고. 뭐, 이 의원님 아시다시피 철저히 수사할 겁니다. 제가 뭐, 이런, 이런, 여기서... 아니, 김오수 총장, 내가 아는 김오수 총장... 자, 일단 김오수 총장 거취 논란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의 판단이 궁금합니다. 김오수 총장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난 국감 때 제가 대충 수사할 사람은 아니다.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이 약속을 지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장동 수사 관련해서. 이 판단이 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아 대변인. 저는 뭐, 따로 얘기 안 해도 국민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대선이 끝난 지금까지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국민들이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잣대를 주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장동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보였던 검찰의 행태는 꼭 대장동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 권력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서 보여주듯이 저는 검찰이 이미 검찰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이미 오염된 검찰의 문제, 검찰총장의 문제를 저는 스스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현 정권이 정리해주고 검찰이 진실로, 진실로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검찰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주는 게 맞다고 보고 이에 대한 문제 현 정권에서 정리해주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기자, 베테랑 기자는 어떻게 봅니까? 살아있는 수사라고 불렸던 울산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랄지 아니면 산자부 공무원이 감사원에 감사 직전 중요한 문서를 다 폐기하면서 나도 신내림이 받은 것 같다라고 말했던 그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지, 대장동 수사를 할지 주요 세 가지 수사만 보더라도 김원수 검찰총장의 검찰이 수사를 공명정대하고 원칙적으로 잘 했다고 평가하십니까? 어쨌든 대장동 수사 같은 경우 이번에 대선 때 논란에 대한 사건들을 보면 대장동 수사를 한 6개월 동안 했었습니다. 성남 FC 후원금 관련된 수사는 거의 3년 넘게 수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자가 2년 넘게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검찰이 어느 하나 결과를 제대로 내놓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다 이번 대선에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유일하게 한 몫을 냈던 게 딱 하나입니다. 검찰 수사 문제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는 데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는 것과 그래서 검찰총장이 알아서 물러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죠. 그런 점에서 수사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간 이런 얘기 나옵니다. 만약에 김원수 총장이 계속 버티면 윤석열 대통령과 거의 1년 반 이상을 굉장히 불편한 동거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검찰총장은 늘 불편화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불편한 자리인 거죠. 그것이 서로 마음에 딱 만들면 그것 자체가 더 이상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윤핵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권성동 의원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김원수 총장의 거취를 얘기하는 건 아까 법적으로는 박성 변호사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환경블랙리스트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도 윤석열 총장을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몰아내려 했을 때 그때 법원에서 얘기한 건 이겁니다. 임기제가 있는 총장을 물러나게 하는 건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몰각하는 거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얘기하고 나서 지금 김호우 총장 보고 알아서 물러나라. 이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금융스트로가 시작부터 우리 내로남부를 표방하는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김호우 총장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과 그렇기 때문에 나가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고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맹폭이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기자와 생각이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검찰총장 임기에 대한 압박에 대해서의 항의와 이제 와서 김호우 총장에 대해서 나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다르냐, 민주당에서 비판하고 있죠. 그렇죠. 김호우 총장도 윤석열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그렇게 같다고 보기에는 좀... 뭐 그렇게 비슷하게... 본인 스스로도 좀 아니지 않습니까? 김호우 총장과 윤석열 총장은 다르잖아요, 케이스가.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법과 원칙을 부루지졌던 윤석열 당선인이라면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김호우 총장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 후보 시절에 김호우 임기 보장에 대한 언급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더 비판하는 거겠죠? 들어보시죠. 후보님은 김호우 총장이랑 같이 잘 일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같이 근무도 했고 좋은 사람이에요. 심성도 착하고 좋은 사람이고 저하고도 같이 근무도 여러 차례 했고 인격적으로 괜찮은 그런 것 하고 임기가 또 딱 있는 데다가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잘 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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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